오늘은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왔는데 고기를 지금 굽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게 하루 일정을 찾았는데요. 택배 발송을 마치고 알뚱지 만들기 그리고 질경이 말리기까지 하다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홍천가든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익기 전에 곁들이 음식을 준비한 걸 먹고 있는데 이게 참 맛이 좋습니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새우도 먹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오늘 저녁은 맛있는 식사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 고기 구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나오는 중 나오죠 찍는데 홍천가든가 잘 돼야 할 건데요.